기상캐스터 배혜지 다만 당초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 게임이 안 될 거라던 부산이 거의 박빈까지 치고 올라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자릿수 이내의 표차라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어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프랑스 파리에서 활발한 유치 활동을 하고 온 대통령실에선 어떤 회원국을 만났는지 또 어떤 전략인지 보완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지만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사우디로 결정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막판에 많이 쫓아간 거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찌감시 엄청난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회원국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였죠. 하지만 우리는 민관이 똘똘 뭉쳐서 회원국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하는 그런 진정성으로 마음을 되돌리는데 주력했습니다. 엑스포 유치인은 작년 7월 출범 이후 오늘까지 500여일간 약 2천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유치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구 495바퀴를 돈 거립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각종 국제행사 등에서 90여 개국 50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부산 지지를 호소해 왔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재개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네, 대통령의 유치 순방 때마다 삼성, SK, 현대차그룹 등 재개 오너들이 늘 함께 수행하면서 아프리카 등 개도국 대상으로 맞춤형 경협 패키지로 사우디의 그런 오일머니에 맞서왔습니다. 현대차는 특별 제작한 아트카를 파리 주요 지점들을 돌아다니게 하고 LG전자도 부산을 홍보하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드골공항 등 거점마다 홍보물을 상영하고요. 최태원 SK 회장은 목발을 짚고 4차 경쟁 PT에 참석하는 투혼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롯데 월드타워 외벽에 부산 이즈 레디라는 메시지를 노출해 온 롯데는 오늘부터는 부산 이즈 넘버원으로 바꿔서 송출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일단 2차 투표까지 끌고 가서 2차에서 뒤집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투표는 파리 현지에서 28일 오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28일 밤이나 29일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5차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에 국제박람회기구 대사 182명이 전자투표를 진행하는데요. 투표 기호는 부산이 1번, 로마가 2번, 리아드가 3번입니다. 1차 투표에서 1위가 3분의 2, 그러니까 회원국 전체가 투표에 참가한다고 가정하면 122표 이상 득표자가 개최질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3분의 2가 넘지 않으면 1위와 2위가 2차 결선 투표를 통해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우리 전략은 2차 투표까지 끌고 간 뒤에 3위인 로마표를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결과 발표까지 이제 이틀이 남았는데 중요한 순간이죠. 네, 유치위 전략을 보면요. 그동안 유치위는 내부적으로 BI 회원국들을 5등급으로 분류해왔습니다. 확실한 한국 지지, 한국 지지 전망, 그리고 중립 또는 이탈리아 지지, 그리고 사우디 지지 전망, 확실한 사우디 지지, 이 5개 그룹인데요. 사우디 지지 전망으로 분류된 국가 일부는 1차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우디를 지지하지만 2차에서는 우리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는 나라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현지로 넘어간 한덕수 총리가 파리로 입국하는 이들 국가의 투표자들 동선을 일일이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한 번 더 설득할 전망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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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